준비 시작! 내 생일은 12월 22일 내 혈액형은 A 내 본명은 손혜리 그거 뭐지? 내 본명은 손형제 내가 숙소에서 즐겨먹는 음식은 라수제비 내가 학교할 때 아침에 일어난 시간은 새벽, 아 6시 6시 반 7시, 7시 반 8시, 8시 반 지각 아닌가요? 9시, 9시 반 5시 반 내 본명은 꼬마돌 내 고민을 가장 많이 들어주는 형은 주현이 형 내가 스케줄 끝나고 숙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라수제비 먹기 샤워하기 청소하기 신발 벗기 숙소 들어와서 시간보기 맥북 보기 패스 패스 내가 LA에서 한 운동은? 야구 내가 어제 먹은 음식은? 치킨 끝 9개 왔어 9개 대박이다 뮤직티비 마치 뱅 뱅 뱅 뱅 뱅